음악 손해평가사 1차 시험 기출문제, 예상문제 강의를 맡은 홍태우 손해평가사입니다. 이제 2011년이 밝았습니다. 이제 2011년도에도 손해평가사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올해는 7차, 7회 시험이 되는 거죠. 그동안 6회 시험 동안 많은 손해평가사들이 배출됐고요. 올해는 1차 시험이 6월 5일로 정해졌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시간이 좀 남은 시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차시험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병행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강의를 할 것은 이제 1차 시험에 대한 예상문제하고 기출문제 총 9회분을 갖다가 강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손해평가사 시험이 아직까지 6회 시험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6회 정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6회 물량하고 제가 이제 따로 선별해서 나온 예상문제 3회하고 총 9회분을 갖다가 이제 풀이를 저희가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9회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풀이를 해설을 듣고 직접 풀어보시고 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1차 시험에는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문제 시험 형식으로 문제 은행 형식으로 이제 기출이 시험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문제가 좀 반복돼서 나오는 경향도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풀이 그 직물에 대해서 정확히 암기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돌아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이제 1차 시험이 준비를 했죠. 처음에 1차 시험에는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까 굉장히 시험 준비를 하신 분들이 고민도 많이 했었어요. 이제 막상 1차 시험 보험편이 나왔을 때 아 나올 문제가 나왔구나 그렇게 다들 판단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법 보험편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뭐 한 대어수장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짧은 그 조문항이 있죠.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벗어나지 않는 문제로 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조항만 이해를 잘해가지고 암기를 잘했다면 충분히 70점 이상의 득점을 맞을 수 있을 정도의 시험 문제였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총 이제 27강 정도를 할 예정이 있는데요. 한 강의 이제 상법 한 편 그 2강의 다음 편에는 이제 농업재해보험법 다음에는 이제 재배학 이런 식으로 한 강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법 보험편 1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그 보험계약의 선의성 그러니까 보험계약 보험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묻는 그 문제였습니다. 1번 문제를 보면 선의성을 유지하기 위한 선의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였었죠. 네 보험계약에는 뭐 여러가지 그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예 선의성도 있고 그리고 부합계약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불효식 계약성도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성의성입니다. 예 보험계약에서는 무엇보다도 보험을 갖다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 선의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의성을 위해서 여러가지 보험계약 상법에는 여러가지 계약 제도를 만들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제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이제 이걸 갖다가 묻는 것입니다. 네 사실 이 선의성은 그 계약자 계약자 피보험자한테 이제 묻는 그 선의성을 말하는 건데 예 선의 방지의 의무 예 선의 방지의 의무 일단 사고가 발생을 하고 나서 이제 손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그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선의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보험계약에서 가장 중요하죠. 예 알려야 될 것을 갖다가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알려야 할 선의성 보험자 면책 보험은 절대적으로 고의적인 사고를 내서는 안 돼요. 예 이것도 선의성이 맞는 겁니다. 예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다 이 보험계약의 선의성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고요. 보험약간 설명은 누가 합니까? 예 설명은 보험자가 하는 겁니다. 예 이런 거고 미국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분석을 하는 lle이 나와서 한글자막 by 한효주